그럼 대체 이광호가 어떻게 한거지? 우리 말고 또 누구누구 아는데? 그야. 큰오빠가 아니면 작은오빠가 말했다는 거네. 어디가게. 작은오빠한테 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려고. 뭘 물어. 딱 보니까 원석이가 니 짐 덜어준거구만. 뭐? 야 그럼 넌 그동안 니가 왜 그랬는지 말 안하고 그 녀석이랑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? 그건. 그건 몰라. 거기까지 생각 안해봤어. 니가 고민하고 선택했듯이 걔도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지. 뭐 그 일이 그 자식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려서 뭐 그래서 너를 놓는다면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니 잘못 아니야. 뭐 그 자식이 애저저기 틀려먹은 거지. 알았어? 난 널 사랑할 자격도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. 저 barber가 지나간다. shall I 왜 이런 표정인 건데. 니가 왜. 왜? 나 주원석인데.